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 볼 거예요. 의문문 뭐다? 물어보는 말이다. 너는 뭐뭐하니? 그는 뭐뭐하니? 우리는 뭐뭐하나? 이렇게 물어보는 말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. 그러면 물어보는 말을 어떻게 만드느냐? 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려면 도와주는 말이 하나 필요해요. 바로바로 do나 does예요. 언제 do 쓰고 언제 does 쓰는지는 선생님이 좀 이따 알려줄게요. 그래서 do나 does로 시작하고 주어 누가가 나오고 동사의 원래 모습, 원형이 나오게 되면 뭐뭐뭐하니? 라는 물어보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너는 수학을 좋아한다 라는 평서문은 you like math예요. 그쵸? 너는 수학을 좋아하니?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앞에 뭐 붙인다고요? do. 물어보는 말 do 넣어서 do you like math? 라고 물어보면 좋아하니?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된다는 거. 한 번 더 볼게요. 그럼 언제 do가 되고 언제 does로 시작하는 물어보는 말을 만들 수 있느냐? 당연히 주어에 따라서 달라져요. 우리 평서문이 I, you, we, they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you like cheese에서 앞에 do만 넣어주면 의문문 된다고요. 조금 전에 본 것처럼 do you like cheese? 그런데 이 누가 주어라는 부분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누군가 삼인칭이라고 했죠. 근데 한 명짜리야. he, she, it. 이런 것에 해당하는 주어를 가지면 우리가 do 대신에 does라고 물어봐줘야 된대요. 그게 삼인칭이라는 신호예요. 그래서 원래는 she likes cheese. 동사에도 이렇게 s 붙여가지고 삼인칭인 걸 나타내줬는데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녀는 치즈를 좋아하니? 그럴 땐 어떡해요? do 대신에 삼인칭이니까 does라는 말을 써서 의문문임을 나타내주고 이미 여기 삼인칭 표현해줬으니까 여기는 원래 모습 그대로 써주세요. does she like cheese? 이렇게. does she likes cheese까지 하면 너무 두 번 했어. does she like cheese? 이렇게 앞에 do나 does를 써서 의문문 만들 수 있다. 자, 이번에는요. 일반 동사의 의문문에 어떻게 내가 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볼게요. 너 치즈 좋아하니? do you like cheese? 그녀는 치즈를 좋아하니? does she like cheese? 이렇게 일반 동사가 들어간 이 문장을,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응, 좋아해? 아니, 안 좋아해. 응, 그래? 아니, 아니야.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? 우선 응이라고 긍정해, yes라는 대답을 할 거면 yes 다음에 주어 다음에 do나 does 놔주면 되겠죠. do나 does는 뭐예요? I, we, you 이럴 때는 그냥 I do, you do, we do이고 does는 누구랑 와요? he, she, it이랑 오니까 그런 주어일 때는 does 써주라는 거예요. 그러면 부정일 때는 아니요, 아니에요 할 때는 no, 주어 다음에 do not 아니면 does not not만 더 해주면 되죠. 근데 그거 줄여서 don't, doesn't도 할 수 있다고요. 이렇게 표로 보지 말고 문장으로 우리 볼까요?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. do you like math? 너 수학 좋아하니? 이렇게 물어봤는데 응, 나 좋아해? 아니, 나 안 좋아해? 이 두 가지로밖에 대답 못하잖아요. 그치? 좋아하니니까 좋아하면 yes, I do. 안 좋아하면 no, I do not. no니까 not인데 줄여서 no, I don't.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요.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3인칭인 사람으로 물어봤어. she, 그녀.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누군가. does she clean the room? 그녀는 방 청소를 하니? 이렇게 물어봤어. 그녀는 응, 그렇게 해. 아니, 그렇게 안 해. 이 말을 할 거예요. yes, she does. 있는 거 그대로 주어, does. 이렇게 답하면 돼. 그럼 안 할 거면 일단 no 먼저 말하고 does 다음에도 not 넣어줘야 된다고요. no, she does not 줄여서 no, she doesn't. 이렇게 답해주면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때 이미 물어볼 때 she나 he나 you나 we 이렇게 대명사로 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do his dogs run fast?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. 그러면 대답할 때 his dogs를 대명사로 바꿔주면 돼. 그의 개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? 그것들. they가 되죠. 그러니까 do his dogs run fast? yes, they do. no, they don't. 이렇게 하면 되고 does Jane sing well? 이것도 대답할 때 yes, Jane no, Jane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. Jane이 누구예요? Jane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여자 다른 사람 여자죠. she죠. 그러니까 대답할 때는 대명사로 맞게 바꿔서 does Jane sing well? no, she doesn't. yes, she does. 이렇게 대명사로 맞게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. 이렇게 우리 물어보는 말을 대답하는 법까지 배워봤어요.